자, 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저장소로 만들고요. work.txt라는 파일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놨습니다. addwork.txt, git commit-am, 그리고 init이라고 해서 최초의 버전을 만들었고요. 자, work.txt에서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work1이라고 합니다. work2를 할 건데, 여기다 2라고 하는데 실수했다라는 뜻에서 fail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git commit-am, work2, fail. 자, 이런 상태입니다. git no-pager, log-1line,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reset을 통해서 얘를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git reset, hard 하고서 여기 있는 work1으로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work2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fail이라고 되어있던 것도 사라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 리버트를 통해서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제가 이전에 work2를 지금 취소했기 때문에 저걸 다시 살려놔야 되거든요. git는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없어졌던 버전이 다시 우리 타임라인에 보이게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work2라고 하는 이 작업을 취소하고 work1과 같은 상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git revert, 그리고 우리가 취소하고 싶은 버전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git이 그 내용을 work2fail이라고 하는 버전에서 생겨난 변화를 취소하는 변화를 work.txt에게 주고 그 결과를 자동으로 커밋하고 커밋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서 제가 이 메시지를 끄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revert work2fail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고 저 새로운 버전을 통과한 결과 work.txt는 여기에 있었던 제가 잘못 짰던 코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버전, 취소하고 싶은 버전은 취소한 결과를 얻게 되면서도 뭐가 잘못됐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경우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 버전을 리셋을 통해서 지워버리면 지옥을 맛보게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revert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제가 수정해, 그, 리프레쉬를 시켰고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 복잡한 상황들도 관통하는 원리는 같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revert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방금 작업한 거 제가 취소해 볼게요. 다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revert를 바로 했으면 좋은데 여기 있는 work2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3이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git commit-am work3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work3, work.txt에 이 두 번째 실제로는 버그가 있는, 문제가 있는 저 코드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revert를 시켜서 도려내야 될 저 코드에다가 제가 문제가 없는 코드까지 써버린 거예요. 도려내면 안 되는 거 그럼 이중에서 여기 있는 fail이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은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여기 있는 success는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인 상태거든요. 자, 제가 하는 이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commit-am work2 success 라고 해서 두 번째 라인에 성공적인 코드까지 추가를 해버린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의 work.txt에는 두 번째 줄에는 실패한 코드와 성공한 내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을 취소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뭘로 바꾸고 싶다고요? fai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git-revert 그리고 제가 되돌리기 하고 싶은 저 버전의 이름을 적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conflict가 발생합니다. 스테이터스를 때려보면 work.txt의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work.txt를 열어보면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던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부분이 fail-success 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충돌이 발생한 이유는 자, 여기 work.to 이 부분에서 세 번째 행에다가 실수한 코드를 넣었는데 여기 있는 work.to에서 똑같은 행에다가 성공적인 코드를 넣었고 이 상황에서 제가 세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의 내용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이제 얘도 지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깃이 우리한테 이거 정말 지울 거예요? 이거 지우면 잘 짠 코드까지 없어지는데요? 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상황을 한번 이론적으로 좀 짚어봅시다. 하여튼